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썩었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초전도채 이 개사기극을 저렇게 언론에서 버젓이 내놓습니다 루버 사태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에코프로도 처음엔 거품이랬어요 초전도채에 베팅한 투자자들 2주 후에 웃을까 요런 얘기를 합니다 에코프로도 사기구요 초전도채도 사기입니다 뭐 개쓰레기같은 짓거리들을 해서 그냥 묻지마죠 묻지마 투자에요 10배 수익 볼래? 80% 손해볼래? 너 어떤것을 택할래? 1억 씹어넣어서 8천만원 날릴래? 아니면 1억 씹어넣어서 10억 볼래?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는게 저들입니다 저런 말에 취해가지고 빛내가지고 우르르 뛰어들었다가 인생이 개폭망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나락골이 지금 개판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게 될겁니다 왜 지옥이냐 자기 스스로 문열고 그 지옥으로 들어간거기 때문입니다 씁쓸합니다 사는게 쉽냐구요 에코프로 처음엔 거품이랬다 지금도 거품이에요 에코프로 나중에 쭉쭉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분에 1터막 나요 올라가기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초전도채? 이미 초전도채 미국에서 가짜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헤럴드 경제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놓습니다 저렇게 망발로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이스레이 같은 짓거리들을 계속합니다 상원 초전도채 실종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배팅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사회꾼들이 얘기하는거죠 실성 델타테크 파월로직스 이게 막장이죠 막장 하루에도 20% 오르고 하루에 20% 떨어지는 이게 뭡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 작전이죠 작전 실성 델타테크하고 파월로직스는 뭡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냥 어이가 없는거죠 어이가 없는거죠 어디서 사람들을 데리고 저런 말도 안되는 개쓰레기 장난을 치는가라는거죠 미친놈들해 미친놈들 초전도학회 인도국립물리연구소가 희망적인 가짓을 내기도 했다 그냥 여기 나올라 그럽니다 여기 저런 쓰레기같은 짓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냐 라는거죠 실제 상용화될 경우 실제 상용화될 경우 가짜한테 무슨 상용화됩니까 그냥 개사기격들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막판인데요 뭐 저런 짓거리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저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거죠 뭐 말도 안되는 호재라고 꺼집어 내놓고 사람들 왕창 희망에 부풀게 만들어서 돈 끌고 오게 만들고 나중에 푹 꺼터려 버리는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겁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됩니다 앞으로 꽤나 흠악한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획될텐데요 두고 봐야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 사실 봐야됩니다 사는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심각하고 많이 출격적이고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봐도 비디어입니다 그냥 개미들 개폭락하는거에요 루버사태하고 똑같다 대심하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온갖 저 강남에 그 지하에서 개쓰레 같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입맞추고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거죠 사람들 죽어보라고 개미들 다 끌어모으겠다고 지금 지랄 발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망가뜨리는거죠 어쩔 수 없다라면서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썩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게 주익시장이고 부동산시장이고 사기판입니다 사기판 개사기를 치는 것인거죠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힘들어질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남을거야 뭐가 시체만 덕질덕질거릴겁니다 시체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지금 암울하구요 다 충격적이구요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주식을 적지 않게 했지만 한번 지나와 보면 뭐냐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투자하는게 그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더라구요 오래오래 했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 뭐 쿤텀 에너지 연구소에 어느 놈이 있는지 언론에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제대로 검증합니까 안하잖아요 자기네 홈페이지 왜 폐쇄했습니까 왜 장난치는 거잖아요 쓰레기 짓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대부분 다 개사기입니다 개사기 믿지 마십시오 함으로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에코프로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이 시해가지고 있잖아요 혹해가지고 돈 집어넣으면 그냥 돈 날려 먹는 겁니다 에코프로고 초전도 채고 2주 이후 2주 이후가 아니라 평생을 눈물속에 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지 마십시오 함으로 저런 얘기 혹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요 그냥 개판 개판 인생이 개막장이 됩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함부로 뭔가를 믿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으로 흘러갈지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욕심 부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개사기가 이거고요 초전도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런게 믿어가지고 함부로 돈 집어넣으면 내 돈 다 날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사는 게 쉽더냐고요 내 맘대로 되더냐고요 대부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면 살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명심해야 됩니다 저런 에코프로니 초전도체니 저런 사기극에 취해가지고 살면 삶이 다 망가집니다 일상생활에 집중해서 못 삽니다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는 일상 나의 평범한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내 편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심도 명심하십시오 오래오래 머물고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좀 나아질 기회는요 그걸 기다리며 사는 게 낫지 흥청망청거리고 한방에 10배 이런 거 바라면요 폐가 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그들이 저놈들이 그걸 바라고 저런 뉴스를 내놓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